셀트리온 함께 보면서 이제 뭐 이런거 저런거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때는 왜 올랐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이 합병 때문에 이제 제약이 함께 올라왔죠 헬스케어가 함께 올라오고 이제 제약도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상승을 제대로 크게 못한 이유가 분식회계에요 분식회계 자 이게 뭐에요 조작이에요 조작 셀트리온에서 만든 약을 뭐죠 헬스케어가 갖다 팔죠 근데 매출이 여기서 열로 가면서 매출 잡히고 또 얘가 또 판매하면서 매출 잡히고 이중 매출이 잡히니까 분식회계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악지 때문에 과징금 때려맞고 뭐 하다보니까 이 지배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지배 여기 자기들 매출 플러스에 헬스케어 매출 따로 잡히고 원래 연결재무제표로 보면은 두개 합쳐 잡힙니다 그리고 얘도 따로 잡히고 하다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은 당연히 주가 오르겠네 가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로 뭐죠 셀트리온 홀딩스 자 이게 또 나스닥에 또 상당을 상장을 좀 추진할거다 나오는거에요 지금 지금요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자 셀트리온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어요 홀딩스 셀트리온 홀딩스 얘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대주주가 누구죠 서정진이에요 이게 팩트죠 여러분들 그러면 서정진이 요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시키면은 얘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거에요 서정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서정진이가 이때를 틈타서 한번 기업의 가치를 상장시키면서 자기도 뭔가 이제 좀 돈을 챙겨야겠죠 당연히 뭐 쇠사를 잃기까지 키웠으면은 근데 중요한 건요 이번에 미국에 풀머커가 신청한게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가지고 ctp47 이란 약물을 이제 미국 풀머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쓰시고 이제 거대세포 동맥염 소아특별성 관절염 거의 관절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이제 뭐 현재 1월 26일 기준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원래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얘들도 여기까지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놈들이에요 진짜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요 어떻게든 주가를 펌핑시키기 위해서 요런 적도 있었지만은 아마 올해도 요렇게 갔다가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저는 셀트리온이 3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지금 그럴만한 근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겠죠 탈출보다는 수익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61선 근처에 있을 때는 일단 어떻게든 매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20만원까지 뛰었을 때 잠시 놓고 빠졌다가 다시 올려야지 자 타점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완전 나는 어 중간 필요 없어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갈래 라고 하시는 분 말고는 조정해야 돼요 중간에 치고 빠지고를 왜 가만히 놔둬요 주식을 사고 맞잖아요 아무리 장기 투자로 뭐 등등 있지만은 대한민국 주식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판입니까 언제 유상증자를 할지 모르고 맞잖아요 언제 시위 발행할지 모르고 언제 본드워런터를 발행할지 모르고 신주인수권을 발행할지 모르고 증자 위험도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장이 분위기를 봐서 빠진 장에는 놔줬다가 올라간 장이 그전에 타서 혹은 정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담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무튼 간에 제가 항상 셀트리온 영상을 앞으로 좀 자주 올리겠지만은 이게 문제는 영상을 올린 거는 다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중에 매수 타점 뭐 이런 걸 여러분도 정확히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도 영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열어놨고 구독자 전용 카톡방 열어놔서 제가 여기다가 매일매일 셀트리온 타점 정보 이런 공유하는 걸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카톡방 들어와 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저랑 함께 돈을 벌고 뭘 이제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를 사든 가방을 사든 뭐 집을 살 때 보태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에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다가 간단히 셀트리온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저기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셀트리온 카톡방 초대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셀트리온 조지면서 이번 연도 30만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요 안에 타점이 몇 개나 나올까요? 말이 30%지 실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10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간에 저랑 함께 매매 함께 하시면서 돈 한번 벌어보실 분들 위에 제 자랑 번호로 셀트리온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장의 분위기가 빠지고 오를 때 이걸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국 장은 오르는데 일본 장은 일본 같이 오르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2, 30년 동안 앞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따라 잡혔어요 일본이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일본은 2%도 안 됩니다 근데 얘들 따라 잡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자본들 외국 자본들이 많다는 얘기죠 일본이 이번에 니케이가 많이 오른 거는 중국계 자본들이 다 지금 일본을 넘어갔어요 특히 홍콩 자금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오른 거예요 미국은 원래 좀 강세였고 우리나라도 AI 관련 기업 반도체 하면 또 우리나라인데 근데 다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첫째가 상속세예요 지금 뉴스 신문 볼 때 이 상속세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부자들을 좀 내면 되잖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있으면 좀 내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거 상속세 33%까지도 내고 40% 낼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5억이 있어서 상속세 내려주면 이렇게 내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이 돈을 벌은데도 우리 세금 다 냈잖아요 세금도 똑같이 자녀에게 주는 걸 돈을 부과시킨다는 거 이거는 나라 일본이 지금까지 그래서 못 컸죠 일본도 상속세가 센 나라 중에 하나예요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상속세 순위로 보면 그 세금 내는 거를 그러니까 일본에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이건 진짜 그러면 이게 자 기어 입장에서 볼게요 삼성이 상속세를 이번에 낼 때 10조 넘게 나왔죠 이거 돈 다 어디 있어요 10조 현찰로 인사하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 거의 다 세계적인 부자들도 이 자산 순 이 돈을 볼 때 다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나 이런 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이나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니까 삼성도 현재 주식 팔아서 이거 내야 돼요 문제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영권을 침해받는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박살이 나는 거지 대형주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속 물려줄 돈이 없어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라 발전이 안 되고 주가가 개박살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이유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저출산 지금 현재 우리나라 0.7명대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예요 항상 안 좋은 거는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 1위 자살율 1위 안 좋은 거 다 1등이 우리나라가 이거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 노동 가능 인구라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20대는 빼요 누군 가능 인구에서 공부도 하고 학업도 있다 보니까 30대부터 보통 50대를 측정하고 좀 더 치면 60대도 끼우긴 하는데 뭐 결국은 봤을 때 우리는 괜찮은 지금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에서 2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일자리 축복이 난 건 둘째 치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 생겨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유지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더 커진 기업도 있을 건데 분명히 여기는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 가능 인구가 없어지면 여기는 일 사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기업이 유지가 될까요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할 일은 많고 기업이 뭔가 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직원 채용도 못해 뭘 하지도 못해 사람이 없어서 결국 회사는 유지되면 아니 발전 없는 회사에 누가 투자해요 맞잖아요 발전이 있어 보이니까 투자하고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시장도 차트가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런 작용이 없어지니까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 전망 미래 전망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나서서 좀 그나마 방어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연기금 아니었으면요 지금 코스피 이미 2300대 와 있고 코스닥 750대 놀고 있을걸요 지금 여러분들 곡소리 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원래는 이게 팩트예요 그럼 지금 우리 뭐 해야겠어요 저출산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평가된 저출산주 다 사놓으세요 빡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도 이 시장의 흐름을 잃는 한 가지 방법이고 항상 빠질 때 원인이 뭘까 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셀트 제가 지금 셀트리온 영상 찍고 있지만 우리가 셀트리온만 찍는 거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재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 게 맞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평당가 20만원 밑으로 낮추세요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대체 사서 왜 가만히 놔두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으신 거죠 아 결국엔 가겠죠 그런데 중간에 지지선 손절하고 다시 여기 61선 근처에 샀으면 여기 아껴 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 싹 다 수익으로 바뀌는 건데 항상 대비, 대응 다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싹 다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셀트리온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당장 내일부터 저와 함께 매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빨리 또 내일 또 장마치고 올리든가 할 테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hookвод 바로